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신 기출문제 2회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산화탄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산화탄소는 불연성으로써 우리가 소화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가스 인데요 자 1번을 보면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비전도성 입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는 장소에 적합하다 즉 전기화재 c급 화재에 적합한 이유가 바로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다 라는 1번 항이 틀렸구요 옳지 않구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냉각 압축에 의해서 액화된다 저장 상태가 액체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구요 과량 존재 시 질식할 수 있다 인체에도 이산화탄소가 다량 우리가 흡입한다면 질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재로도 질식 효과를 이용하는 소화재로 사용이 되고 있구요 상온 상압에서 무색 무취의 불연성 기체이다 이라고 했습니다 2번으로 가서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지급하는 제조소에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경부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할 때 설치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이동탱크 저장소에서는 경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 문제로 가죠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이 운송에 있어서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은 해설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오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는 위험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자 요것이 중요하죠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 다음에 알킬 알루미늄 또는 알킬 리튬에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이것은 이것을 운송할 때는 반드시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알킬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2번 자 4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소방대에 두어야 하는 제독차의 경우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몇 킬로그램 이상 비치하여 하는가 예 50kg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50kg 이상 뭐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십시오 제독차 가성소다 규조토는 50kg 뭐 이런 식으로 법령에 대한 어떤 문제는 이해보다는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5번 문제 인하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된 것 자 여기서 인하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점화원에 의해서 연소를 개시하는 어떤 최저의 온도를 인하점입니다 즉 불씨에 의해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말하는데 일단 인하점이 낮을수록 쉽게 점화가 인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험물의 4류 위험물이네요 1석유류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요것의 인하점을 보면은 아세톤의 경우는 마이너스 18도씨 벤젠은 마이너스 11도씨 토올루엔은 4도씨입니다 그래서 인하점이 가장 여기서 낮은 것은 아세톤 그 다음으로 낮은 것은 벤젠 여기서 이제 토올루엔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아세톤이 맨 앞에 가야 되고 톨루엔이 맨 뒤에 가야 되고 그래서 아세톤, 벤젠, 톨루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자 화재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산소의 농도를 12.5%로 낮추어 소화하려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몇 올륨 퍼센트 부피 퍼센트로 해야 하는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비일회식을 일단 활용해서요 공기의 농도를 구하고 전체 100에서 공기 농도를 빼주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100으로 했을 때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고 즉 21%일 때 공기가 100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산소 농도를 12.5%일 때 12.5%로 낮춘다 그랬죠 그래서 12.5%일 때는 얼마냐 X를 구하면은 비례식일이기 때문에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는데 X가 외항이니까 내항끼리 곱해서 외항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100 곱하기 25 나누기 21 해서 계산하면은 59.5%가 나옵니다 이것이 공기의 농도예요 그래서 전체 100에서 공기 농도 59.5를 빼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나옵니다 40.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고정주유설비는 주유설비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 경계선까지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경계선까지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지경계선 단비 건축물의 벽까지는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계구부가 없는 벽인 경우는 1m인데 일단 여기서 문제는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이기 때문에 4m가 답이 됩니다 8번 문제 위험물 5개 저장소에서 지정수량 200배 초과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일단 제4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이 아닌 경우이다 일단 여기 해설료를 보면요 5개 저장소 보유공지의 너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수량 10배 이하 20배 이하 50배 이하 200배 이하 그 다음에 200배 초과 5단계로 나눠서 문제는 200m 초과죠 200m 초과인 경우 공지의 너비는 3,5,9,12,15에서 200m 초과는 15m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여기서 8번은 4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 해설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저장소 5개 저장소 하면은 지정수량 10배 이하 20배 이하 50배 이하 200배 이하 200배 이하 200배 초과 5단계로 해서 3,5,9,12,15 이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라구요 문제가 이번에는 200배 초과로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 시험에는 예를 들어서 20배 초과라고 또 초과라고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20배 초과인 경우에는 9m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암기를 해야만이 수치가 바뀌더라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볼까요 소화설비의 주된 소화효과를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옥내 또는 옥외 소화전 설비는 질식 소화가 아니라 물을 쓰기 때문에 냉각 소화가 되죠 틀렸구요 스프링클러 물분모 전부 다 이것도 물이네요 따라서 이것도 냉각 소화인데 억제 소화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포분말 소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나 분말은 보통 질식 소화가 주된 소화가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럼 답이 4번이네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 할로겐 화합물은 억제 소화 억제 소화가 됩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 10번 문제 볼까요 다음 위험물이 화재시 물에 의한 소화 방법이 가장 부적합한 것은 자 지금 보기가 황린 정립 마그네슘분 황분 전부 다 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2류 위험물은 관련성 고체죠 자 여기서 마그네슘분 같은 경우는 절대로 물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왜 이 마그네슘분은 마그네슘분은 물과 반응하면은 뭐가 발생이 돼요 폭발성에 수소가스를 발생합니다 대단히 폭발성이 강하죠 수소는 따라서 마그네슘분은 물에 의한 소화는 적당치 않고 그럼 뭘 사용해야 되느냐 마름모래 건조사 금속화재형 분말소화약재 탄산수소 탄산수소 염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소화를 해야만이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의한 소화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마그네슘분이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 분말소화약재의 식별색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이 문제는 일단 이 해설 내용을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분말의 종류가 1종 2종 3종 4종까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1종 분말둔 주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이고 색깔은 작색은 백색입니다 2종은 탄산수소 칼륨 색상은 보라색 그 다음에 3종은 인산암문유 핑크색입니다 다몽색이라고도 하죠 일단 4종 4종은 탄산수소 칼륨하고 요소가 주성분인데 회색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소화분말은 3종이 되죠 A급 B급 C급 까지 사용할 수 있는 3종 분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현장에도 보통 3종 분말 소화제가 많이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사용하게 되면은 핑크색이 가루가 분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드시 암기하시고 자 여기서 옳게 나타낸 것은 답이 2번이네요 인산암문유 인산암문유 은 다몽색 핑크색입니다 1번은 왜 틀렸습니까 탄산수소 칼륨은 백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죠 보라색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보라색이 아니라 백색 예 그 다음에 4종 분말인 탄산수소 칼륨 하고 요소 요것에 는 색상이 초록이 아니라 회색입니다 반드시 요 내용을 암기를 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류화제 소화시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할 경우 소화 후에 재발화 현상이 가끔씩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재발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용하여 사용하면은 사용하면은 가장 효과적인 포소화약제는 무엇인가 예 요건 답이 수성막포입니다 수성막포 수성막포 소화약제는 분말소화제를 사용해서 소화를 할 때 재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들 그런 것들은 보통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재발화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수성막포 소화약제 2번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문항이 지면이 길죠 1번 제조소 등 중에서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일단 답은 1번입니다 해설 내용을 읽어보면요 1항 보면 옥래탱크 및 옥외탱크 저장소에서 고인하점 위험물만을 100도씨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육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는 소화 난이도 등급 1 2등급 또는 3등급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왜 틀렸냐면 옥외탱크 저장소의 난이도 소화 난이도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 중 탱크의 높이는 탱크의 높이는 뭡니까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초를 제외한 탱크 측판의 높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항이 틀렸고요 2항도 틀렸고 3항은 제조소의 소화 난이도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 중 면적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 외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수평 투영 면적이 아니라 뭡니까 옆면적이죠 옆면적 옆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4항을 보면 제4류 위험물을 저장 지급하는 제조소 등에도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수원의 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스프링클러는 수원의 수량이 아니라 여기서는 살수 기준 면적에 대한 방사 밀도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4번도 잘못됐고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또 됐었으니까 문제들을 한 번씩 더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소와 나트륨 240g과 충분한 물이 완전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수소의 부피는 단 표준 상태를 가정하며 나트륨의 온전향은 23이다 자 일단요 이 문제는 수소와 나트륨이 물과 반응했을 때의 반응식이죠 그 반응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수소와 나트륨은 이건 삼류 위혼물이죠 저의 삼류 위혼물 즉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이 수소와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은 수산화 나트륨과 수소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반응식을 이용해서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일단 수소와 나트륨 1몰 반응했을 때 수소가스가 1몰이 나온다는 거 자 일단 이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수소와 나트륨 1몰은 분자량이 24g이 됩니다 왜?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고 수소 원자량이 1이기 때문에 23 플러스의 1몰 하면은 24가 되죠 그래서 수소와 나트륨 24g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부피는 1몰이죠 모든 기체 1몰은 표준상태에서 22.4L입니다 예 그래서 24g 반응했을 때 22.4L의 수소가 나오고 여기서 문제가 수소와 나트륨이 240g이니까 그럼 240g의 수소와 나트륨이 반응하면은 얼마의 수소의 부피가 나오겠느냐 X는 그래서 비례식이니까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는데 X가 외항이니까 외항 X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22.4 곱하기 240 이것을 24로 나눠주면은 224L가 수소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224L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단위를 잘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화학에서 질량이 그램으로 반응할 때는 부피는 리터로 나와요 질량이 킬로그램으로 반응했을 때는 부피가 배달삼성으로 나오고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램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리터가 나온다는 거죠 자 15번으로 갑니다 15번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이죠 1등급인 5개 탱크 저장소에 있어서 제4류 위험물 중 인하점이 섭씨 70도 이상인 것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어느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단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이다 자 해설내용을 보면 소화 난이도 난이도 등급 1등급의 5개 탱크 저장소 여기서는 인하점 70도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 설비로는 뭐가 있습니까 물분모 소화 설비하고 고정식 포우 소화 설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물분모 소화 설비 이것도 안전관리 법령에 대한 문제인데 16번 위험물 제조소 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접합 부분에는 점검구를 설치해야 하고 맞습니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번 최대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이 이제 4번인데요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면에 밀착하여 설치하여 한다 그랬는데 밀착하면 안됩니다 해설 내용을 보면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풍압, 지반, 치마 및 온도 변화의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왜? 지면에 닿으면 부식이 되죠 따라서 배관의 외면에 부식 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상에 닿지 않게 해야 하는데 지면에 밀착시킨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배관을 따라서 답은 옳지 않는 것은 4번이 됩니다 17번 문제 볼까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시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시기는 언제냐 자 해서 읽어보면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식물을 수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까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이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소화효과 중 부총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화약재는 여기서 부총매 효과가 나와있어요 부총매 효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연소반응 억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총매 소화나 억제 소화나 같은 의미인데 부총매 소화는 연쇄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정총매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연소의 4요소 중 연쇄적인 산화반응을 약화시켜 연소의 계속을 불가능하게 하여 소화하는 방법 연소를 느리게 반응을 시키는 방법이 부총매 소화 또는 억제 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매 소화의 소화 설비로는 대표적으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말 소화 설비 그 다음에 무상의 강화액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이 부총매 효과를 이용하는 소화약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 분말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볼까요 고온체의 색깔이 휘적색 휘적색일 경우의 온도는 약 몇 도시 정도인가 자 고온체의 색깔 온도 여기를 보면 암적색이 가장 온도가 낮죠? 700도시 적색 850도시 휘적색이 950도시네요 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황적색이 1100도시 백적색은 1300도시의 온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암기를 좀 하는 것이 좋겠네요 색깔에 따른 온도 출제가 잘 안되어 있었는데 지금 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색깔을 좀 감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소속도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곳 연소속도라는 것은 혼합기체가 탈 때 어떤 불꽃이 번져가는 속도를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의미로 산하속도라고도 합니다 산하속도 나름 답은 4번 자 21번 우연물 5개 탱크 저장소와 병원과는 안전거리를 얼마 이상 두어야 하는가 자 여기 보면 3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 유지 장소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 병원 그 다음에 공연장 영화 상영관 대로서 300명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뭐 이런 등 20명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이런 곳은 3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병원과는 30미터가 됩니다 22번 질산의 수소원자를 알킬기로 알킬기로 지환한 제 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일단 질산의 수소원자를 알킬기로 지환한 것은 질산에스테리오류입니다 질산에스테리오 따라서 5류 위험물 중에서 질산에스테리오류의 지정수량은 10kg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0kg 1번이 됩니다 23번 문제 우연물 제조소에 5개 소화전이 5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수원의 법정 최소량은 몇 메다삼세인가 자 이 문제는요 일단 이 해설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소화전도 5개 소화전이 있고 옥래 소화전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수원의 저수량은 5개 소화전일 때는 소화전 개수 최대 4개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소화전 개수에다가 5개 소화전 개수에다가 13.5 를 곱하면 되요 만약 옥래 소화전인 경우에는 소화전 개수 N 근데 여기서는 최대가 5개까지입니다 5개는 4개에요 최대가 아무리 많아도 4개까지만 적용한다는 거죠 옥래는 아무리 많아도 5개까지만 적용하고요 그래서 최대 5개 개수에다가 옥래 소화전 개수에다가 7.8 를 곱하면 됩니다 하여튼 일단 이 문제는 이 공식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시고 지금 문제는 5개 소화전이죠 5개 소화전인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5개가 있어도 4개까지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3.5 5개는 13.5 를 곱하죠 54 네 답은 54 3번이 됩니다 3번 반드시 안개하세요 이것을 자 24번 다음은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공간용적 산정기준이다 가로에 알맞은 수치로 오른 것은 자 일단 뭐 이 해설 내용을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탱크의 공간용적 산정기준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지급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의 얼마에요? 5% 이상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100분의 5 이상은 95% 예 그 다음에 100분의 10 이하는 90%로 볼 수가 있습니다 90% 자 나아범 위험물 안반 탱크에 있어서는 탱크 당의 탱크 내의 용추라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의 탱크의 내 용적의 얼마에요?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한다 자 이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가로 내용에 들어갈 내용들은 일단 100분의 5와 100분의 10이 되어야 합니다 a가 100분의 5 b가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 그 다음에 나항은 며칠간 용추라는 7일간 7일간의 얼마 100분의 2죠 100분의 1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5 100분의 10 7일 100분의 1 예 자 요것은 몇 번 읽어보세요 지문을 몇 번 읽어 해설을 몇 번 읽어보시면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자 25번 다음 중 제6류 위험물로써 분자량이 63인거 자 과염소산 쭉 나와있는 뇌질산 과산화수소 산브라프롬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 위험물의 분자식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분자식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자량값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과염소산 보겠어요 과염소산은 HClO4입니다 H는 원자량이 수소는 1이고 염소가 35.5 산소가 16인데 4개죠 계산하면 100.5가 나올겁니다 질산 HNO3죠 H는 수소는 원자량이 1이고 질소는 원자량이 14고 산소 16인데 3개가 있네요 계산하면 63 일단 답은 질산이 됩니다 질산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H2O2입니다 수소가 2개 산소가 2개가 있어요 수소의 원자량은 1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라는 걸 기억해서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브라 브롬 여기서 브롬은 원자량이 80 불소 불소는 원자량이 19이에요 F3죠 3개니까 월계산하면 137이 됩니다 답은 질산이었죠 63 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나칼슘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이나칼슘은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입니다 이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이나칼슘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하면 아주 독성이 강한 무슨 가스가 나와요 이나수소 포스피인 가스라고도 하죠 이나수소를 발생합니다 이나수소 그래서 이나칼슘은 유독한 물과 반응했을 때 유독한 이나수소를 발생한다 2번이 됩니다 2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위험물이 적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랑을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운반용기를 밀봉하여 수납하라 당연한 것이고 고체 위험물 용기 내용적에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률로 수납할 것 고체 위험물은 95%입니다 그럼 액체 위험물 얼마에요 용기 내용적에 99%가 아니라 98% 이하죠 이하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을 해야 되는데 99% 이상이라고 나왔네요 답은 3번입니다 사항도 읽어볼까요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않을 것 맞습니다 자 28번 주유치급소에서 자동차 등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는 위험물의 인하점 기준은 자 이것도 해설 내용을 보면 자동차 등의 인하점 40도씨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해야 한다 다만 연료탱크의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과연성 증기를 해소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 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예 일단은 위험물을 주유할 때 주유치급소에서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해야 하는 위험물의 인하점 기준은 몇 도시? 40도씨 미만입니다 40도씨 답은 3번 자 2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15배일 경우 건축물의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위험물 옥내 저장소 옥내 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몇 메다 이상 이해하는가 보유공지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옥내 저장소입니다 옥내 저장소 자 해설을 보면 지정수량의 5배 이하 10배 이하 20배 이하 20배 이하 50배 이하 200배 이하 200배 초과 6단계로 나눠서 자 여기서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재로 된 건축물일 경우 이것이 이제 절차가 된 것인데 문제는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이 15배라고 했어요 15배일 경우 15배는 어디 들어갑니까 15배는 15배는 10배 초과 20배 이하에 들어가겠죠 따라서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재로 된 건축물에서는 몇 메다 이상 보유공지를 유지해야 되느냐 2메가 됩니다 2미터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2메터 자 30번 문제 볼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이동 저장 탱크의 구조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몇 분간 10분간 수압시험을 하여 자지 말고 맞습니다 2번 상용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이동 저장 탱크의 안전장치는 상용압력의 1.5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것 됐는데 2번이 틀렸는데요 자 2번이 왜 틀렸냐면은 자 여기 보게되면 이동 저장 탱크 안전장치 상용압력이 20kPa 이하인 경우 상용압력이 20kPa 이하는 20kPa 이상에서 24k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되고 상용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몇 배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안전장치를 문제 문제는 20kPa를 초과하죠 그럼 초과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초과는 상용압력이 몇 배 1.1배죠 1.1배인데 1.5배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3항 사항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파판 방파판은 두께가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금속의 것으로 할 것 그 다음에 4번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재질로 할 것 두께가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방파판일 경우 1.6mm이고 탱크는 3.2mm 라는 거예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내용적이 2만 리터죠 2만 리터인 옥내 저장 탱크에 대하여 저장 또는 취급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용량 자 이 문제는 일단은 해설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있었던 몇번 문제에서 요 내용이 언급됐었는데요 해설에서 보통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내용적에 얼마 네 백분의 5 이상 백분의 10 이하로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어 최대가 탱크 내용적은 최대가 백분의 5 최소가 백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문제는 탱크에 저장 탱크에 옥내 탱크의 내용적이 2만 리터일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이니까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은 95% 네 백분의 5 이상이니까 95% 따라서 음 2만 곱하기 0.95 를 하면은 19,000 리터가 되겠습니다 19,000 리터 만약에 이제 최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가 아니라 최소 용량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때는 백분의 10을 적용해서 곱하기 0.9 를 해야 되겠죠 0.9 를 그러면 298 18,000 리터는 최소 용량 최대 용량은 0.95 까지 95% 까지 가능하니까 0.95 를 곱해서 19,000 리터 문제를 잘 풀어보시 문제풀 때는 최대냐 최소냐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적용해서 잘 풀어야 됩니다 꼭 관계하십시오 이거 자 32번 디에틸에테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제 위험물 성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디에틸에테르라는 것은 사류 위험물이고 특수인환물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인환물 자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틀린 것을 자 비전도성임으로 정전기를 발생하지 않는다 예 여기 벌써 틀렸네요 비전도성은 맞아요 디에틸에테르는 비전도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류 위험물들은 거의 다 전기 절기가 잘 흐르지 않아요 비전도성입니다 따라서 정전기라는 것은 이 비전도성일수록 정전기가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디에틸에테르는 비전도성으로 마찰에 의한 정전기 발생이 있어 예 저장시 소량의 염악할 시뮬러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지금 비전도성이므로 정전기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정전기에 발생이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렸구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무색투명한 유동성의 액체 사류는 인화성 액체죠 휘발성이 매우 높고 마취성을 갖는다 공기와 장시간 접촉하면 폭발성에 과산화물이 생성한다 맞습니다 자 33번 문제로 갈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동식물 유류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안전 행정부령이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안전 행정부령이 행정자치부로 지금 바뀐 상태인데 당시에는 안전 행정부령으로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라고 생각하면 행정자치부로 이해를 하세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기 기준과 수납 저장 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 보관되고 용기 외부의 물품의 통증명 수량 및 화기엄금 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 뭐 물기엄금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기엄금에 표시가 있는 경우 자 이러한 동식물류주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문제는 답이 4번이에요 4번 4번 2인데 틀린게 4번이니까 1,2,3번은 답 맞습니다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해설내용을 읽어보면 자 동식물류류라 함은 동물이 지옥 또는 동물이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없어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몇 도시 250도시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 자치부죠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용기 기준과 수납 저장 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 보관되고 용기 외부의 물품의 통증명 수량 및 화기연금 화기연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 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어요 제외 이런 경우는 요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도 표시하는 경우까지 나왔죠 요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외하는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어서 제외한다 했기 때문에 뭔 말입니까 위험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 수량 이상 저장할 수 있다 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정 수량 이상을 저장하는 장소도 제조소 등 설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위험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상 저장할 수 있고 요런 내용에 포함되는 것들은 저장할 수 있고 설치 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 2항 3항까지 3항까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화물차에 적재하에 운반하는 경우 여긴 적용 제외가 안 되기 때문에 운반 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해설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34번 문제로 갈까요 질산 암모늄 일단 질산 암모늄은 제 일류 위험물로써 산화성 고체입니다 질산 암모늄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조해성이 없다 예 질산 암모늄 산화성 고체죠 조해성이 있습니다 무색 무취의 액체라 그랬는데 질산 암모늄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 일류 위험물이죠 제 일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예요 고체입니다 틀렸고 물에 녹을 때는 발열한다 발열한다 예 녹을 때 발열하는 것이 아니라 녹을 때는 물에 용해할 때는 흡열반응을 합니다 예 발열반응이 아니라 흡열반응이에요 4번이 예 여기서는 옳은 것이네요 급격한 가열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렇죠 질산 암모늄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기 때문에 가열 충격 어떤 이런 가열 충격 물리적 힘이 가해지면 산소로 분해가 되면서 산소를 분해 시키면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25번 보겠습니다 에틸알코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에틸알코올 어떻게 면은 일단은 머릿속에서 제4류 알코올로 해당이 된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틸알코올은 제4류 알코올 인화성 액체로써 알코올로 해당이 되는데 인화점이 0도시 이하이다. 에틸알코올은 인화점이 13도시에요. 그러니까 0도시 이상이죠. 이하가 아니라 틀렸구요. 비점은 물보다 낮다. 비점이 에틸알코올은 78.3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비등점이 비점이 100도시죠. 그러니까 100도시보다 어때요. 78.3도시가 낮죠. 낮다. 비점은 물보다 낮다. 35번은 답이 2번이 됩니다. 모르는 것은 증기밀도는 메틸알코올보다 작다. 증기밀도 증기밀도는 메틸알코올이 2.05고요. 메틸알코올은 1.43입니다. 따라서 증기밀도는 메틸알코올보다 크죠. 작다. 틀렸네요. 수용성이므로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효과가 없다. 수용성이지 수용성이지만 이산화탄소는 효과가 있죠. 없죠. 수용성이므로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효과가 없고 그럼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수용성은 포소화기 알코올포 이런거 포소화기는 효과가 없고 알코올포 소화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알코올포 소화기 그래서 4번 4번은 못 씁니다. 수용성이므로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효과가 없고 뭘 써야 된다? 알코올포 알코올포 반드시 그냥 포도 안되고 알코올포 소화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알코올포 자 36번을 보겠습니다. 36번 종류가 다른 위험물을 동일한 옥내 저장소의 동일한 실에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류별로 정리하여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 안한다. 자 이 문제는 해설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 한다. 다만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강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저장하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위험물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에 있어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이런 이런 경우 포함되는 것들은 그럴 수 있다. 동일한 저장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1번은 1항은 제1류 위험물과 황린은 동일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나와있습니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 화학성 물질 황린 황린을 저장하는 경우는 저장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제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은 동일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죠. 여기 나와있죠. 1류와 6류 저장할 수 있다. 3번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5류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자 여길 볼까요. 제1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 한다. 그랬어요. 제외 한다. 그러니까 1류 위험물과 5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로 안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외 한다. 얘는 같이 저장하면 안 되는 거죠. 동일한 장소에 따라서 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과 제5류 위험물은 동일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없다. 답은 3번입니다. 잘못했어요. 4항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동일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여기 나와있죠.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여기서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저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일단 해설 내용을 잘 이해를 해서 암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암기 내용도 있으니까 암기 할 수 있는 암기 해서만 입을 수 있으니까 해설을 좀 잘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트리 니트로 패널 이죠. 트리 니트로 패널 트리 니트로 패널 과 자 이건 뭡니까? 질산 에틸 이죠. 질산 에틸 즉 트리 니트로 패널 과 질산 에틸 공통 성질 에 대한 것 공통 성질 에 해당 하는 것 자 일단 이것들은 제5리 위험물 입니다. 제5리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에요. 트리 니트로 패널 니트로 화물 이고 질산 에틸 질산 에스테류 에 해당이 됩니다. 공통 성질로서 전부 다 니트로 화합물 이 아니죠. 틀렸고 그 다음에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는 액체 다 그랬는데 질산 은 액체입니다. 인화성 폭발성이 있는 액체 이지만 트리 니트로 패널 은 액체가 아니라 침상 의 결정 고체 죠. 따라서 공통적으로 액체가 아니죠. 2번이 틀렸고 2번도 틀렸고 무색의 방향성 액체 다 무색의 방향성 액체 자 여기서 질산 에틸 이죠. 질산 에틸 의 경우에만 방향성 액체입니다. 그렇지만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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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놀 은 침상 결정 이죠. 방향성이 없고 고체입니다. 침상 결정 3번이 틀렸고 3번도 틀렸고 그래서 공통 성질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니까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됩니다. 전부 다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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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놀 페놀 4번이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38번으로 가죠. 무협물을 저장하는 간이 탱크 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자 요 문제는 일단 이 해설내용을 또 반드시 수치를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간이 탱크 저장소의 용량 및 두께 기준 자 용량 몇 리터 간이 탱크 저장소는 용량이 600 리터 이하 두께는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 해야 한다. 따라서 두께는 3.2mm 이상 용량은 600 리터 이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하는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기가 또 일단 법령인데 해설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 장소 이 부분은 이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은 반드시 제조소 관계인이 예방규정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런 장소들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맞죠? 이송취급소 들어가죠? 이송취급소 또 안반탱크 저장소도 들어가죠? 네 답이 그러면 4번이 됩니다. 4번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래탱크 저장소 옥래탱크 저장소 옥래탱크 저장소인 경우 지정수량이 200배 이상이 되고 옥래는 옥래탱크 저장소는 기존에 없죠? 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이게 옥래가 아니라 옥외로 나와야만이 맞는 것인데 기존에 없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음 유기가사나물에 대한 문제네요. 유기가사나물의 화재 예방사항 주의사항으로 들린 것 자 유기가사나물은 몇류입니까? 제 오류입니다. 자기반응성 물질이에요. 자 제 오류 자기반응성 물질에 대한 화재 예방사항 주의사항이다. 이렇게도 보면 됩니다. 틀린 것인데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저장 한다. 맞고요. 불꽃 불티 등의 화기 및 여론으로부터 멀리하죠. 왜? 자기반응성 물질이니까. 산화재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연물이니까. 자기반응성 물질은 가연물이니까. 산화재와 접촉을 피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4번이 틀린 것인데 뭐가 틀렸을까요? 대형화재 시 분말 소화기를 이용한 질식 소화가 유효. 자체 오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서 소화를 시킬 때는 대량의 물을 이용하는 대량의 물을 이용하는 냉각 소화가 효과적이죠.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습니다. 분말 소화기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잘못했다. 자 4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안전관리법령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겠네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기계에 의하여 하역을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표시내용입니다. 자 해설을 볼까요?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내용 뭐가 있습니까? 운반용기의 재료년월 1번 맞고요. 재료냐의 명칭 이건도 맞고 이향도 맞고 겹첩쌓기 시험화 중 들어가죠? 4번 사항이 틀렸네요. 용기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안 나오죠? 운반용기 종류에 다른 중량 소방 방제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기의 유효기간은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항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화성 고체의 저장 및 취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서 산화성 고체라는 것은 제 일류 위험물 이죠. 일류 위험물 인류 위험물 저장 취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연물과 접촉 및 혼합을 피해한다. 맞고요. 본해를 촉진하는 물품의 접근을 피한다. 네. 맞습니다. 조회성 물질의 경우 물속에 보관하고 벌써 틀렸네요.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해야 한다는 맞는데 조회성이 있기 때문에 습기를 피해야 되죠. 조회성이란 건 뭐라고 했어요. 고체가 산화성 고체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성질을 말하죠.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성질 녹아버리면 안되죠. 그래서 조회성 물질의 경우는 습기를 피해하여 용기를 밀전하여 보관하고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아 4번 사항들 읽어볼까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물과 접촉되면 분해돼서 산소가 방출이 되죠. 자 43번 문제로 갑니다. 오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주의사항 게시판에서 표시하는 내용과 바탕색 문자색으로 오른 것 자 이 문제도 일단 위험물 제조소 게시판의 색상 이것을 반드시 또 색깔을 암기를 해야 되겠네요. 물기연금 을 표시하는 것에서는 청색바탕에 백색 물청백 입니다. 물 청백 물기연금은 청색바탕 백색분자 화기연금 화기 화기주의나 화기연금 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 문자 화적 백으로 감기하면 돼요. 물 청백 화기연금 화기주의 화적백 물청백 화적백 그거 감기하시고 그럼 여기서 화적백이 답이 되겠죠. 화적백 화적백 답이 4번이 됩니다. 일단 제 오류 위험물은 화기연금 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혼동이 갈 수 있는데 화기주의는 가연성 고체죠. 2류 위험물에서 화기주의가 나오고 5류 위험물 제조소는 화기연금 이라는 게시판을 설치를 해야 돼요. 이때 화기연금 에 대한 바탕색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해준다는 겁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44번으로 갑니다. 황의 성질로 오른 것 자 황 황하면 일단은 머릿속에서 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가 떠올라야 됩니다. 제2류 가연성 고체 전기 양도체다 부도체입니다. 따라서 정전기 축적에 주의를 해줘야 되고 물에 잘 녹는다? 녹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으나 어디 잘 녹아요? 황은 이황화탄소에 잘 녹습니다. 이황화탄소에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반응한다. 이산화탄소 예 이산화탄소와 반응한다 그랬는데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황은 고온에서 탄소와 잘 반응을 해요. 탄소와 반응에서 이황화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미분 분말가루를 말하죠. 미분은 분진 폭발의 위험입니다. 황의 가루는 공기 중에 떠다닐 때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이 되고 해서 발화가 돼서 폭발하는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4번입니다. 45번 경유를 저장하는 옥외 저장 탱크의 반지름이 2m 높이가 12m 일때 탱크 여판으로부터 방류제까지 거리는 몇 미터 이상 이용하는가 여기서 일단 해설내용을 꼭 알아놔야 되는데 방류제 방류제는 옥외 저장 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낙점 200도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다. 자 일단 지금 문제는 옥외 저장 탱크의 반지름이 2m고 높이가 12m 일때 탱크 여판으로부터 방류제까지 거립니다. 이때 거리 산정식을 보면 지름에 관련되는데 지름이 15m 미만 이냐 15m 이상 이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틀립니다. 지름이 15m 미만 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탱크 여판 하고 방류제까지 거리를 그 다음에 지름이 15m 이상 인 경우는 탱크 높이 2분의 1 이상 지름이 클수록 더 많은 거리를 이격 시켜주라 그런 의미죠. 이상 인 경우는 2분의 1 이상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반지름은 나왔어요. 반지름이 2m 반지름이 2m 지름은 4m 지름이 4m 됩니다. 4m 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15m 미만 해당이 되죠. 그럼 15m 미만 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 3분의 1 이상 상으로 해주면 됩니다. 탱크 높이가 몇 미만 에요? 12m 죠. 12m 곱하기 3분의 4m 즉 탱크 여판으로부터 방류제까지는 4m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답은 1번인데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46번 3황할인과 5황할인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3황할인 5황할인 몇류에요? 2류죠. 유류요물은 뭡니까? 가연성 고체입니다. 자 이것의 공통점이 아닌 것 물과 접촉하여 인하수소가 발생한다 물과 접촉해가지고 인하수소가 발생되는 것은 3황할인 5황할인이 아니라 뭡니까? 3류 위험물인 인하칼슘이죠. 금수성 물질인 인하칼슘 인하칼슘이 물과 접촉했을 때 인하수소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일단 답은 1번이 되고요. 3황할인과 5황할인 가연성 고체죠? 2류 위험물은 전부 다 가연성 고체입니다. 분자식이 P와 S로 P와 S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3황할인은 인 4개 황 3개 5황할인은 5황할인은 인 2개 황이 5개 인하구 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소시 5산할인과 2산하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47번으로 다음 위험물 품명종 지정수량이 나머지 3과 다른 거 지금 뭐 염소산 염류여가지고 질삼 염류 무기 과산 과염 소산 염류 전부 다 예 인류 위험물이죠. 산하성 고체 위험물 인류 위험물이 지금 보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인류 위험물의 품명과 그에 따른 지정수량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뭐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인류 위험물뿐만 아니라 2주 3주 4류 5류 6류 까지 품명하고 지정수량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필기시험 뿐만 아니다 실기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하십시오. 따라서 염소산 염류 염류는 50kg 이죠. 질산 염류 얼마입니까 300kg 이네요. 무기 과산 무기 과산 50kg 과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50kg 그래서 위험물의 품명 중 지정수량이 나머지 3과 다른 것은 질산 염류다. 왜 질산 염류는 다른 것들은 다 50kg 인데 질산 300kg 지정수량이 지정수량이 답은 2번이 됩니다. 48번 문제 2류 위험물인 유황의 대표적인 연소 형태는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입니다. 가연성 고체 중에 유황은 어떤 연소를 합니까 고체는 일반적으로 표면 연소나 분해 연소 자기 연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황 같은 경우는 고체이지만 증발 연소를 합니다. 일단 열을 가하면 이것이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었다가 이것이 증발 하면서 연소를 일으켜요. 그래서 유황 뿐만 아니라 증발 연소 하는 물질들이 나프탈렌 나프탈렌 이나 우리 양초 있죠. 고체 파라핀 이런 것들은 증발 연소를 하는 대표적인 물질 입니다. 고체 중에서 유일 하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증발 연소 자 49번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옥래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단 인하점이 7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지급하는 장소이다. 자 해설 내용을 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 옥래 옥래 탱크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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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소에서 가로 안에 인하점 70도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 하는 것 됐습니다. 옥래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로는 뭐가 있습니까 물분부 소화 설비 고정식 포 소화 설비 이동식 외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이동식 외의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분말 소화 설비 다 자 이 내용을 종류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소화 설비 가 아닌 걸 물어봤는데 물분모 고정 시포 들어가죠 물분모 고정 시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외의 이산화 탄소 와 고정식 포 소화 설비 이동식 외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와 고정식 포 소화 설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동식 의 이동식 이동식은 안나와 전부 다 이동식 이라는 것은 안나오고 이동식 외의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분말이 됩니다 이동식 이라는 것은 안나와요 이동식 외의 분말 소화 설비 라고 나와야 되는데 외의 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동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스크러 설비도 종류 나오지 않죠 이 종류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고요 4번 맞죠 이동식 외의 할로겐 소화 설비 여기 있죠 물분모 소화 설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난이 등급 1등급의 옥래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 종류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0번 문제 인화점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화점이라는 것은 어떤 불씨 점화온에 의해서 연소를 개시하는 최저의 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인화점이 낮을수록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데요 자 인화점 아세톤 마이너스 18도시 유황화탄소는 마이너스 30도시 클로로벤젠은 27도시 높습니다 디에트레테르 디에트레테르는 4류 유황물 전부 다 4류 유황물들인데 4류 유황물에서 특수인화 물 중에서 가장 인화점이 낮은 물질이죠 마이너스 40도시가 됩니다 45도시 디에트레테르는 마이너스 45도시의 인화점을 갖고 있어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자 51번 분말 소화기 소화약재로 사용되지 않는 것 음 자 분말 소화기 소화약재 자 요 내용 계속 문제 출제가 되죠 음 아까 전의 문제도 착색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종료하고 자 1종 2종 3종 4종 해서 분말이 있는데 1종 분말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 2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 3종은 인산암모늄 4종은 탄산수소 칼륨의 중탄산 칼륨이나 탄산수소 칼륨이나 같습니다 탄산수소 칼륨의 요소가 혼합된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소화약재로 사용되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 뭐가 됩니까 과산화 나트륨이죠 과산화 나트륨은 뭡니까 소화재로 사용할 수 없죠 이건 위험물이에요 맨유 위험물 제1류 위험물 뭡니까 산화성 고체가 되죠 소화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52번 질산이 공기 중에서 분해되어 발생하는 유독한 갈색증기 의 분자량 해설 해설 볼까요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인 질산은 무색 또는 황갈색 액체로 햇빛이나 공기와 접촉하면 자극성에 적갈색증기를 내고 서서히 분해한다 네 이때 이제 적갈색증기 질산이 공기 또는 직사광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적갈색증기 뭐가 나와요 이산화 질소가 나온다는 거죠 이산화 질소 NO2 그럼 이 NO2의 분자량이 뭐냐 예 계산해야죠 원자량 계산합니다 질소 원자량 14 고 산소 원자량이 16 인데 O2 니까 두 개 계산하니까 46 나와요 46 계산기 암산으로도 가능하겠네요 46 이 문제는 질산이 분해되면 무엇이 나오는가 알아야 됩니다 이산화 질소 NO2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고 원자량 이용해서 분자량 계산하면 됩니다 에틸알코올 애플 증기비 비중은 에틸알코올의 증기비중은 얼마인가 그럼 일단은 이 문제는 에틸알코올의 에 뭡니까 분자식을 알아야 돼요 분자식을 알아야 비중이 계산이 됩니다 원래는 비중이라는 것은 분자량 나누기 공기에 대한 비중이니까 공기의 분자량 평균 분자량 29 를 해서 분자량 나누기 29 해주면 되는데 일단 에틸알코올 에탄올은 분자량이 얼마나 나와요 에탄올은 탄소가 두개 수소 다섯개 산소 하나 수소 하나 붙죠 그래서 탄소 원자량 12 곱하기 2 두개 니까 수소 원자량 1인데 다섯개 니까 5 그 다음에 산소 원자량 16 수소 원자량 1 계산해서 46 이 나옵니다 만약에 에틸알코올이 아니라 메틸알코올 메틸알코올 즉 메타노를 물어봤을 때는 CH3OH 를 가지고 분자량 계산해서 분자량 계산해서 32 를 산출한 다음에 32 나누기 29 하면 1.1 이런 식으로 해서 메틸알코올 증기비중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46 나누기 29 하니까 공기분자량 항상 이 공기 밑에 있는 공기분자량은 29 변함이 없어요 위에 있는 분자량만 바꾸어서 그 위험물의 물질에 맞게 있는 분자량을 적용해서 공기분자량 29 해서 계산하면 증기비중이 나옵니다 1.59 나오죠 답은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법적 최소 점검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 해설 내용을 보세요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의 제조소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얼마 이상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염소산 나트륨의 성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염소산 나트륨은 몇류 위험물이죠 제1류 위험물입니다 제1류 위험물이고 즉 산화성 고체인데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강한 산화재이다 맞습니다 인류 위험물들은 전부다 불연성 이고 강한 산화재입니다 산화재 유리를 녹임으로 유리를 녹임으로 철제용기에 저장한다 이렇게 틀렸죠 자 해설을 볼까요 제1류 위험물인 염소산 나트륨은 산화성 고체로서 저장시 철제용기에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철제용기에 저장했을 때 철제가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염소 나트륨이 어떤 열의 스파크 충격 마찰 열에 의해서 분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제용기의 사용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기가 잘되는 냉암소의 밀봉 밀전에서 저장한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열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금방 얘기했죠 상가 반응하면 유독성에 이산화염소를 발생한다 예 요 내용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답은 2번 나왔고요 56번 탄화 알루미늄 1모를 물과 반응시킬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종류와 양은 일단 탄화 알루미늄은 몇류 위험물입니까 예 제 3류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물과 반응하면 뭐가 나와요 탄화 알루미늄이 반응시킬 보면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알루미늄이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슨 가스 메탄가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메탄가스 메탄가스 도시가스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메탄가스인데 그래서 반응식을 보면 이 문제는 탄화 알루미늄과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가스를 물어봤는데 반응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화 알루미늄 수산화 알루미늄 1몰과 물 12몰이 반응해서 수산화 알루미늄 4몰이 나오고 메탄은 3몰이 나오죠 메탄이 3몰 나옵니다 따라서 메탄 3몰 여기서 메탄이 3몰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은 메탄 3몰이 나오게 됩니다 메탄 1몰, 메탄 3몰이 나오게 됩니다 org 메탄 2몰이 나오게 됩니다 또 뭐 산화성 액체다. 이것이 생각이 나야 되고 여기에 이제 과염소사는 유기물과 접촉시 발화의 위험이 있다. 예 맞습니다. 과염소사는 불안정하여 강력한 산화성 물질이다. 불안정하며 강력한 산화성 물질이고요. 과산화수소는 알코올 에테르에 녹지 않는다. 그랬는데 과산화수소는 물, 에테르, 알코올 이런 것에 잘 용해가 됩니다. 어디에 용해가 되지 않냐면 석유나 벤젠은 또 용해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과산화수소는 알코올에는 잘 녹고 에테르에는 에테르에도 잘 녹는다. 따라서 녹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틀렸다. 4번 질사는 부식성이 강하고 에 햇빛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58번으로 가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답이 3번입니다. 3번 문제인데 3번인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국가화재 안전기준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자 해설 내용을 보면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뭐디에요? 시도지사죠? 특별광역시 및 도 즉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화재 안전기준이 아니라 시도조례라는 거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맞는 내용인데 법규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지하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로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가로에 들어갈 수치로 오른 것은 자 여기 일단 해설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탱크 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0.1m 먼저 나가네 이 수치를 잘 봐주세요.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 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그래서 여기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0.1, 0.1, 0.1, 5mm 0.1, 0.1, 0.1, 5mm 이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마지막 60번 문제 다음 중 인하점 또 나왔네요. 인하점 문제가 2번 문제는 3문제가 나왔네요. 인하점이 가장 높은 것은 인하점은 3소기류 마이너스 88 클로르벤젠은 제2소기류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마이너스 아닙니다. 3소기류 88도시 2소기류 32도시 클로르벤젠 32도시 톨루엔 4도시 에틸벤젠 15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하점이 가장 높은 거니까 니트로벤젠이 됩니다. 88도시 자 여기 문제는 인하점을 굳이 다 외우지 마시고 일단 석유류로 분리를 하세요. 제4류 위험물은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보통 1석유류 하면은 인하점이 20도시 이하 20도시 이하가 1석유류고 2석유류는 70도시 이하 1석유류는 21도시 미만이죠. 1석유류가 21도시 미만 2석유류가 70도시 미만 3석유류가 200도시 미만 4석유류가 250도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석유류가 쭉 4석유류가 가장 인하점이 높고 그 다음에 3석유류, 2석유류, 1석유류입니다. 1석유류가 가장 인하점이 낮아요. 물론 특수인합물이 더 낫지만은 석유류 중에서는 4석유류가 가장 높고 인하점이 그 다음에 3석유류입니다. 여기서 지금 구분을 하면은 석유류가 니트로벤젠이 3석유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클로로벤젠은 2석유류, 톨루엔, 에틸벤젠은 1석유류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인하점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석유류를 안다면은 또 쉽게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인하점이 가장 여기서 높은 것은 니트로벤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오늘 문제 60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